본인의 뮤직비디오 영상은? 사진 찍는 중 사진 찍는 중 사진 찍는 중 재밌는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직접 답해드린다고 했었는데 포스트잇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어려울거 같아요 3번질문이랑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똑같은 대답이네 분위기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 생각 저 생각합니다 제 자리에서 그게 다 보여요 그렇죠 사실 자리가 꿀자리네요 아무튼 듣고 싶은 말은 당연히 저희가 최대한 빨리 컴백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게 다 손목 스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있어요 팔도 쓰지만 그 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아 이제 효율적으로 엄마! 엄마! 왜 이래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작은 머리 너무 작은 모두가 말해줘요 조금 더 많이 brach 더 좀 더 힘이 모두가 네네네 하아 하아 관계없이 비공받은 끝에 하아 하아 멀어지를 잃고 유기류 나 다 오원하게 오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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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. . . . I just wanna see you Alright Yeah Yeah Uh-hmm Woo-woo Yeah 시간이 멈춰서 신호등 안 바뀌어 Say Woo-oh-oh-oh-oh Go say Woo-oh-oh-oh-oh 이것저것 말해줘도 비염 수척하는 것처럼 흘려 이상하게 뭔 말만 해도 난 잔소리밖에 안 들려 과거 속에 갇혀 있다고 나도 그렇다는 게지만 어찌 보면 조금 불쌍한 것 같아 I tell you why Good night and love you 어 냄새 좋은데? 아무도 안 한 것 같은데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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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듣는 건 되게 좋거든? 근데 바라보는 게 좀 부담스럽네 너 봐봐 해봐 한번 해봐 재미있어 재미있어 우와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뭔데? 벌레미야 문어네 문어 고마워 와 오케이 Oh 무언가 가시는 소리 난 문득 잠에서 가 낯설음 갈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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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